로아를 한 번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 저도 압니다 이거 외치면 되죠 캐첩 아스트로 오늘은 우리 로아가 어떤 질문을 보냈는지 한번 볼게요 허니버터 로아 유치원 선생님 로아예요 친구들한테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노래 가르쳐주다가 멤버들한테도 궁금해졌어요 멤버들은 서로를 보면서 무엇이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서로 비슷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힘든 거? 공연하고 내려왔을 때 아 그거 너무 당연한가? 그거 너무 당연한데 아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내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같은 타이밍에 부를 때 맞아 맞아 진짜 좀 신기해요 형이랑 나랑 좀 유독 비슷하지 그땐 진짜 신기한 거 같아 뭔가 그런 느낌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뭔가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살다 보니까 입맛도 약간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네 아무래도 처음엔 서로 다른 점이 많았죠 나와는 이런 것들이 다르구나 뭐 식습관도 당연히 다르고 생활습관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처음엔 그런 걸 많이 느꼈죠 특히 달랐던 점은 그냥 음 그냥 무대에 대한 생각들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랐죠 아무래도 연습생 기간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 네 그런 점들입니다 자 그 다음 스리랑카 아로아 스리랑카에 사는 아로아에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디있지 아 이쪽이구나 섬이네요 약간 제주도 느낌이네 그러게 제주도 느낌이네 섬나라네요 오 남쪽 인도양에 있네요 반가워요 아시아 자 열정 나만의 열정을 깨워주는 건 뭔가요 음 어 뭔가 열정을 깨워주는 것 전 약간 그건 같아요 약간 어 제가 존경하는 뭐 선배님들이나 그런 무대를 봤을 때 가창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저는 뭔가 자아 성찰 를 할 때 음 아 지금 내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뭔가 좀 더 배움을 느끼고 느낄 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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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인 것 같아요 나만의 열정적이다의 기준은 얼만큼이에요 글쎄요 음 저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할 만큼 음 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연습생 때 열정적이었잖아요 정말 아 열정적이었죠 그때 우리가 그런 걸 겪었으니까 그만큼 해야 열정적이지 않을까 음 그 정도 기준이면은 진짜 죽을 만큼이네요 새벽까지 하고 아휴 힘들었죠 네 그리고 다음 거 형님 저 녀석들 윙크 진행시킬까요? 닉네임 특이하네요 님이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다운 건 뭘까 나답게 만들어주는 건 뭘까 이런 거요 오빠들은 알고 있나요? 무엇이 나답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나다움 각자 생각하는 나다움은 뭐예요? 형다운 거 산화다운 거 나라에 나타내는 거 세 가지를 뽑자면 글쎄요 일단 이름 음 그리고 생김새 생김새 그리고 행동인 거 같습니다 행동 행동이란 말도 될 수도 있고요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이면 행동이라고 딱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 저는 생긴 거 같습니다 나다움 저는 막내 그리고 아 어렵네 손톱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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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막내인가요? 네 좋네요 어렵네요 무엇이 나답게 만드는가에 대한 대답 해주세요 나답게 만드는 것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거울을 보면 될 거 같아요 거울을 봐라 이게 약간 좀 중의적이죠 약간 진짜 거울을 바라도 있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나다워지는 과정 같아요 솔직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있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건 내 목소리 음 음 생김새는 비슷하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목소리는 아무리 뭐 모창이라 해도 그렇죠 거기에 담겨있는 소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는 감정 다른 사람은 감정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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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혼자만의 감정 저만의 감성 감성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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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좋았어요 감감 감성 그렇죠 사람 안에 또 감성이 있죠 네 자 우리 멤버들 중에 자존감이 가장 높은 멤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은우 같습니다 음 이 그 프라이드 자존감이 어 가장 높은 멤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더 그런 보여지는 행동이나 어 뭔가 말에도 그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음 네 그런 점은 참 담고 싶은 점이죠 그쵸 다음 질문 갈까요? 네 뚝딱뚝딱님이 뚝딱뚝딱 뚝딱뚝딱님이 아스트로만 보면 설레는 나 정상인가요? 삐빅 완전 정상입니다 킥 우리 멤버들은 뭘 할 때 뭘 보면 설레나요? 알려주세요 설레는 거 설렜던 거 최근에 설렜던 거 아무래도 무대 무대 콘서트 했을 때 몰라하기 전 그때 설레긴 하더라고요 설레면서 떨레기도 하고 야 엄청 떨리고 이게 이 함성이 그쵸 그쵸 저희를 설레게 만들어야 흥분시키죠 흥분시키죠 뭔가 이렇게 돼요 무조건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아 저는 그 애기들을 볼 때 아 아 너무 그 애기들만의 그 있잖아요 진짜 순수한 선 같은 느낌 음 때 묻지 않은 깨끗한 하얀색의 느낌이 있어서 아 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설렜던 걸 로아를 말했으니까 다른 거는 어 새로운 텐트가 나올 때 텐트요? 제가 마음에 드는 텐트가 나올 때 저를 설레게 합니다 아 텐트 이건 얼마일까 이건 얼마나 실용성이 좋을까 오 현실적이네요 네 자 무대에 오르기 전 설렘과 긴장 몇 퍼센트로 갈리나요? 전 이건 딱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게 50대 50으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 긴장해요? 약간의 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긴장을 안 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맞아 맞아 너무 편해지면 저는 긴장 저는 긴장 30% 30이요? 네 그래요? 저 긴장은 안 해요 긴장 안 한다고요? 긴장 안 한다고요? 설렘 70 심장 박동수가 아주 분당 200캐로트던데 자 마무리하시다 70과 30 좋습니다 자 캐쳐바스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뿅